다른 면을 생각해보고 저 양반이 저렇게 행동한 것은 어떤 동기가 있느냐 어떤 인센티브가 있느냐 뭐가 남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느냐 그렇게 항상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10대 아이들이 숭배하는 가수를 존경하고 그를 쫓아다니는 것은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특정 유명인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숭배하는 것은 한 번 정도 점검해 볼 만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문에도 불구하고 죄를 불러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는 열렬하게 추종하는 그런 추종자들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도 무선무슨 빠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돌아가게 돼 있죠.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열렬히 추종하거나 탐호하거나 무작정 따다다니는 사람들을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항상 의문문이 따름까지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도 조국을 호위하기 위해서 자발조로 등장한 호위무사대를 보면서 항상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저 양반을 저렇게 추종하는 것일까. 범죄 사실이 하루가 다르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유명 소설가는 줄기차게 그런 무죄다 이렇게 그를 옹호하고 그가 마치 헌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걸 보면서 배움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저분은 왜 저러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인이나 대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명인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 그 자체를 열렬히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동안 뭘 해왔는지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옳은지 틀린지 이런 것을 찬찬히 좀 따져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을 설령 좋아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자주 갖게 됩니다. 이따가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되면 즐겨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거의 빠지지 않는 것이 어떤 분을 존경하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존경하는 분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선뜻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은 50보 100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문적으로 어떤 사람의 학설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 사람 전부를 존경한다 이런 이야기는 좀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죠. 물론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특징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인간하고 그 인간이 만든 학설이나 주장이나 의견을 굉장히 구분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구분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장이 아주 좋다고 해가야 그 사람을 숭배할 대상으로 삼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펼친 주장이 상당히 괜찮았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체를 이렇게 아주 떠받들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거죠. 세상에 존경을 받는 한 A라는 그런 인물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 사람의 이모 저모에 동의하거나 또 이모 저모의 생각에 동의할 수는 있지만 A씨를 존경한다 이런 표현까지는 사용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 그 자체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인간이라도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훌륭한 그런 학자든 예술가든 정치가든 관계없이 모든 인간들은 50보 100보다는 그런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 워낙 불의가 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 양반이 대단히 훌륭하다 엄청나게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신이 아니니까 좀 나은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덜 나은 사람이 있지만 아주 훌륭한 사람이 우리와 다른 그런 사람이 있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런 인간에 대한 그런 기본 과정이 깔려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존경하거나 숭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항상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렇게 훅 그 사람한테 빠지거나 그 장만의 열렬한 찬양하는 사람이 되거나 그렇게는 저는 전혀 이렇게 미동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갖고 있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가면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회주의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등장한 걸 보면 인간성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좀 환상적인 그런 인간성을 가장하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개조가 가능하고 인간은 사익을 억제할 수 있고 이렇게 가정을 하니까 그다음에 사회주의 이론이나 공산주의 이론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냥 인간은 원래부터 자기의 사적이 이걸 억제하기 힘든 존재고 이렇게 하면 그런 이론이라는 게 등장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사람의 취향 문제지만 누군가를 아주 열렬하게 존경하고 그 양반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옳고 그 양반의 선의는 무엇이든지 아마 저 양반은 그렇게 꿍꿍이 속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지만 저는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리고 항상 어떤 동기가 있느냐 어떤 인센티브가 있느냐 저렇게 함으로써 뭐가 남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느냐 그렇게 항상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이 좋지 않은 버릇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 때문에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죠. 또 그 사람 때문에 선동당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생겨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사람은 저마다의 관점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참 사람은 저 양반은 우리와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숭배하거나 찬양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고 사람이란 뭐 저 양반이 훌륭한 무슨 직책이 있거나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무슨 훌륭한 종교인이나 뭐가 되든지 간에 저 양반도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인간이고 조금 나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숭배라든지 이런 건 별로 없는 거죠. 항상 좀 냉철하게 상대방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삶의 방식이 하나입니다만 그렇게 누구를 숭배하거나 존경하거나 쫓아다니거나 이런 게 체질에 잘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잘 원하지 않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피타 드러크의 자서전을 보면 그런 유행을 두고 되게 옵저버 관찰자라는 용어를 쓰죠. 항상 뭔가를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래도 어쨌든 사람이나 50호, 100보이기 때문에 성현군자도 세상에는 좀 있겠지만 대부분은 성현군자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완전함으로부터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또 항상 어떤 사람 그 자체하고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주장이나 의견이나 생각을 분리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타인의 그런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